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의 면면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2019년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했던 공병호TV의 방송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상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항의하시는 그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제법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였던 행보에 크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나라 사정이 너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뜻이 있고 본인 스스로 깊은 그런 숙고 끝에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판에 지나치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나라의 일을 모두 다 맡겨두기에는 나라 사정이 너무 급합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가운데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리고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영광도 따르지만 반드시 가시밭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과 조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다 고개를 다 저버리게 되면 결국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타자의 시선. 과연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의 정치참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을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 통념을 깨는 그런 글을 자주 기구하는 중앙일보의 박진석 에디터가 아침신문의 변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짧은 그런 갈름을 기구했습니다. 짧은 기구문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윤석열의 변신에 대해서 통념과는 다소 다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동안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까지 정치판에 뛰어들므로서 부정당하는 그런 불우한 또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박진석 에디터는 윤석열의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지지해야 될 어떤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통념과 다소 반하는 그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진석 에디터의 기구문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는 소신이나 진실 대신에 지지층이 원하는 발언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다. 결과적으로 그 바닥에는 진실이나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다. 약간의 설명을 더하게 되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표에 따라 숨지기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이나 진실도 외면해야 되고 지지층들이 원하는 그런 발언을 대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판이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한 방지익석 칼럼은 계속됩니다. 미국의 현실화될 정치인문 이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신뢰도는 역시 급강화할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큰 칼을 휘두르던 그의 총장 시절의 행복까지도 정파적 이해 기반을 둔 오염된 지위 큰 행사가 아니었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걱정은 충분하게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듯 보이는 마당에 부질없는 얘기지만 지금이라도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통념과 반하는 박진석 에디터의 그런 글입니다. 완벽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준 최초의 검찰총장상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그 가치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 검사 윤석열과 달리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 지지해야 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더욱 아쉽다. 이렇게 아주 통념과 반대되는 박진석 에디터의 좋은 글이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의 대표 논객인 송평인 논술위원회 주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그는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환영한다. 그 이유는 현재 보수 정당의 위기는 결국 안철수나 윤석열과 같은 외부인의 수혈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더 새로운 시각입니다. 송평인 논술위원회 주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장에 나옵니다. 문제는 윤석열에게 소명의식이 있느냐는 것이다. 소명의식이란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거듭되는 실패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치는 정치판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활동해온 사람들만의 일이 될 수 없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부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신선한 시각과 관점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새롭게 재정의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정치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자격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꺼이 정치라는 고행의 길에 나스리는 의도와 본인 스스로가 권력의 의지를 갖춘 사람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보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저희 또 저의 개념입니다. 한 번 살나간다는 그런 대명제 하에서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다소의 압박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이끌려 수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의 경험과 숙고 끝에 나라를 위해서 출사표를 던져야 될 시점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윤석열이든 아니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환영해야 될 충분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라든지 지지도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유혹이라든지 권유라든지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오랜 동안의 깊은 사색과 숙고 끝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이후에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비용을 치르겠다. 이런 굳건한 결심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입지를 굳힌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환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라는 본래의 의미인 공익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자신의 경력의 상당 부분을 밀어넣고 뛰어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공명심만이 아니고 뚜렷한 소명의식 부채의식을 가진 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추척건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뚜렷한 소명의식과 부채의식을 갖고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박진석 중앙일보 에디터의 조심스러운 그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건한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판을 바꾸는 데 한 몫을 단단히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